엄마가 원하는 건 니가 행복한 거야. 엄마한테 했던 세상 정보야. 다 너 잘되라 그러는 거 아니야, 아빠는. 예쁜 말만 해주고 싶었고. 예쁜 것만 보여주고 싶었고. 그 나사가 서로 깨끗을 띄우고. 그 니 이름 딴 수학연구소에도 만들고. 그렇게 살아. 나처럼 살지 말고. 나랑은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잖아. 너까지 날 실망시키면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. 내가 누구 떼오를 못디고 살아가는데. 엄마가 청아재단 이사장이 되려면 니가 최고가 되어야 해. 정신 똑바로 차려. 나도 다음 말 그만하자, 이로가. 힘든 거 알아. 너도 어쩔 수 없잖아. 다음 훈련 데뷔해. 이틀에서 해보실 거야. 준비해. 현상 맞게 슬슬 준비해야지. 결말 관련해. 너 하자. 불신하고? 응. 놀았어, 준비할게. 할게. 알았어. 준호야. 가야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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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마. 다음 병. 깼으면 공부 시작 안 할 거야. 예린이, 틀린 거 다 풀어야 만 집에 보내줄 거야. 부르고 또 부르고 안 되는 건 된 데까지 불러. 피아노 연습에는 집중해. 허리 펴버, 손목 고정. 집중 안 해? 정신 안 차려? 넌 다른 이들의 10배는 잘해준다고 했잖아.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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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더 빠르게. 더, 더. 20초 남았어.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이 엄마 망신추료를 잔정해. 상둥이. 뭐야, 상둥이. 1등에서 1등도 안 또는 2등이거든요. 너 그렇게 좋아서 웃어. 대체 묻어. 내가 그렇게 해. 이런 말도 안 돼. 실수해 버려. 내 사상 경쟁을 이길 수 있겠어. 수상 입만 갈 수 있겠냐고. 내 사상도 있어, 너? 내 사상도 있어? 이런 사상도 보겠다고 너한테 투자한 줄 알아. 지영이 지정 그 사이 그 헌법으로서 나올 수 있냐고. 바라는 공부는 한 번끼들 지금 뭐하고 다니는 거야. 어깨는 하자 새겨서 이제 목숨 없겠네. 다리는 멀쩡하니까 죽으로 전화하면 되겠다. 더 늦게 전에 하나님이 기회 주신 거야. 이제라도 못다 이런 꿈 꿔보라고. 나 이거 안 하면 안 돼? 왜? 열심히 전화 주나요, 우리. 우리 매달 따기로 했잖아. 뒤처진 진도랑 그랬으면 특별 배경 잡아둘게. 맨날 이번엔 기말고사잖아. 부호를 털고 다시 한 번 해볼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? 할 건 해야 할 거 아니야. 다시 세워! 다시 태우라고! 다시. 처음부터. 가! 이게 뭐야? 오빠 금메달 아니면 필요 없잖아. 돈을 심화시키지 않으려고? 얼마나 그렇게 된 짓만 모르시고. 심화라 해도 너희 새끼라 안 돼. 아 너로 어떡하려고! 아니 제가 아무리 기를 쓰고 심정이 되고 심정이 돼도 아버지는 또 실마만 하시니까 저도 진짜... 수많었었다고? 너무 흔들었어, 저 아버지. 수많은. 수많은. 뛰어넘는 접을 거야. 싫어요. 저 운동관 쪽의 신문아. 난 이거 한 번도 좋아해 본 적 없어. 우리 남편이 좋잖아. 그게 뭐이라며? 내가 주체인 참. 엄마 꿀 보고도. 내 인생이요. 내 인생입니다. 아버지. 내 인생이 네 거야. 내가 누구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거냐고. 누구 때문에 미국이 살았는데? 나는 없고 그냥 없는 나라 계속 살아온 거냐고. 너 속도 잘 받으라고. 엄마 엄마가 오고 있고 나이가 좋아. 지금. 이번에 잘 와. 아빠 엄마가 너에게 무슨 짓냐고 했는데. 아저씨가 깨달았어. 내가 원할 적 없잖아. 저 상대. 저 상대. 너 저 상대가 이렇게 본자가 안 돼? 나 지금까지 군동하면서 땀 흘릴 때마다 아빠 목에 금메달과 아주 생각했어. 내 목이 안 돼. 아빠 목에. 다 널 위해서 그런 거 아니야. 널 위해서. 정말 날 위해서 그런 거 아니야. 그만해. 저는 아버지 반죽을 위해서 저 절 위해선 아니라 아버지 뜻에 자신이 가라나오는 것 좀 잘 알고 그만하세요. 내 딸이야. 난 딸이 아니라 엄마의 트로키였지. 그리고 그 트로키는 이제 상상 들어갔어.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. 너랑 나. 한 번도 안 웃었네. 한 번도 안 웃었네. 내겐 가장 기억하고 싶은 기억이. 내겐 지독한 기억이었나 보다. 사랑해. 사랑해. 내겐 지독한 기억이. 내가 원하여. 내겐 지지ある.